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 14일 미국 휴스턴에서 미국 선급협회 ABS, 오일 메이저 코노코필립스, 해양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머스탱 등과 해양플랜트 표준화 추진 착수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 자재, 설계, 업무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양플랜트 분야는 국제표준이 없어 발주처와 프로젝트별로 요구자재의 사양과 설계가 모두 달랐고 설계, 생산, 품질관리 절차도 상의했습니다. 때문에 소유자재의 종류를 과도하게 늘려 구매가격을 높이고 자재조달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해양플랜트의 원가 상승 및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